아무것도 안 내줬어 우리 딸이 빼바면 정말 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팡팡입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을 잊는지 10분밖에 안되고 제가 잠을 못잤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새우새우랑 모잉이 오늘 토핑템 만나러 가는 날이죠 빨리 씻고 브이로그로 좀 남겨보려고 제가 움직여 볼게요 아 죽이겠다 하아... 어딘지 모르겠는데 오후 4시에 안공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X들이 그냥 지각이래요 사실 뭐 얘네들이 일찍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 당연히 늦겠지 싶었지 너무나 당연히 그냥 너무 당연해서 너무 짜증나 먼저 카페에 가서 기다리고 있읍시다 저는 언제쯤 올려놔 얘네들은 늦는다고 하더니 진짜 늦어버리니 제대로 노우 짜잔 새우를 만났어요 어때 내 브이로그? 뭐? 내 브이로그 어때? 언니 표정이 어떠냐고 내 브이로그 어떠냐고 귀가 썩었어? 어 내 브이로그 어때? 넌 브이로그야 나 이런식으로 찍어 근데 그게 사람들이 봐? 어 나 우리 엄마가 남편인 말 있잖아 내가 뭘 하는데 사람들이 널 봐 아니 너가 게임을 막 잘해? 아 아니 아닌데?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넌 그냥 돈을 줘 그냥 대화하는데? 아무튼 이게 새우새우 새우 굿즈래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 만에 봤죠? 1년 정년 여름에 딱 1년 딱 1년이었지 우리가 한국에 언제 왔는데? 많이 왔는데? 넌 안 봤을 뿐이지 다 왔대요 다 왔대요 그 누구를 만날 때보다 넘겨왔을 때 제일 어색해 보여 맞아 진짜 우리 1년이랑 2년 만에 본 거잖아 각자 그래서 그렇지 나도 잘 지내니? 넌 잘 지내? 넌 더 없이 잘 지내? 넌 어떻니? 난 저런 반전이야 그래 이거 맞지 모잉이는 모잉이는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난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피곤해 죽겠어요 피부가 너무 가로퍼져서 오자마자 내가 봤을 때 쓰는 물이랑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한국 두 번에 나갔지 않나? 한국에는 이제 익숙한 물이 있는 거죠 익숙한 물이 있는 거 같아 그리고 공기 차이가 심해 진짜 여기 올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니까 공기는 좀 더럽게 근데 그거 알아? 태국사를 다 오잖아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형은 뭐 알겠어? 태국이 더 더러운 거? 이래요? 더럽지 오토바이 막 엄청 능히 오잖아 아빠가 저녁마다 편차기를 하고 돼? 저런 사람 마음에 공기 너무 좋지? 너무 신기해 이러는 건데 고대 회사 가서 그 얘기를 했대 저녁마다 이제 딸이랑 저녁마다 극기를 하는 거야 공기에서 한 번 말 가서 산책할 맛이 난다 했잖아 엄마의 동료들이 무슨 소리 때문에 미세먼지 엄청나는데 미세먼지 죽대는데 이거 누나 굳이? 아니야 아 놀라요 저 A 적혀 있어서 아니 뿌셔도 될 것 같아 아니 A 딱 적혀 있길래 꼭 주춘 근데 이거 만약 어디 봐봐 남은 거 남은 게 니가 아림때마다 주무새어? 너를 뭐하고 나 근데? 이플패치만 붙이고 아 왜 이렇게 만지? 아 아 차에 어떻게 돌려준대? 어때? 나한테 미세먼지 아니야 딱 잡아봐봐 왜 딱 잡아봐 어 A가 아닌데? 아 아 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너 이제 미만 없어졌네? 아니 착하해 우리가 하나씩 미만 사라지고 있어 나도 못 쏘라다 했는데 이제 못 쏘라다 아니고 저기도 이제 A컵인데 A컵이 아니고 어떡해? 너는 안 사라졌어? 난 안 사라졌지 저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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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어라면 근본없는 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이제 완전 캔방으로 넘어왔지 오늘 바로 홍색의 사람들이야 아 맞아 그런가? 난 근데 너무 골고루 다 알아가지고 내일도 쫀득이형이랑 삐삐랑 핫방하고 금요일엔 금이랑 코온이랑 놀고 토요일에는 꽃감이랑 가고 일요일에는 라면이랑 가고 라면님이 그분 아닌가? 마귀? 마귀 마귀 걔랑이 운 친하게 지내지 오오 이쁜데 마귀가? 마귀는 이쁘시긴 해 수정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그렇게 눈이 높으니까 연애를 파는거야 이쁜가? 너무 모르겠네 너는 마귀한테 잘해 뭐 마귀한테? 기본적으로 얼굴이 좋아 마귀가? 미친놈들 미친놈들 니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얼굴이 제일 못생긴 애들이 얼굴인걸 안 돼? 왜 그래 아니야 야 그래도 그정도 실드나 쳐줄 줄 안 할 것 같아 아잉 아니야 이쁘지 미친놈이 오빠하고 쳐다본다 너 이쁘다 너 이쁘다 왜 이렇게 먹어도 모르겠어 못 찍어야 돼 080V라고 까먹다가 찍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찍고 있어? 어 와 샐러드예요 메뉴 설명해 주세요 이거 뭐였지? 뭐 대장군의 뭐 뭐였지? 대장장이 하우스 샐러드 뭐랑 뭐랑 뭐나 들어왔어요 메뉴 설명 부탁드려요 아잉 뭐란나 일단 피자를 하나 시켰고 그리고 대장장이 샐러드 시켰고 그 다음 뭐 시켰 우리 리조또 시켰나? 하우스탈 하나 시켰다고 합니다 끝 잠시 후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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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되게 아프다는데? 응? 요즘에 그거 모르는데 하지마 NG 하지 않아 NG는 어떻게 안 돼? 빰 빰 빠바밤 빰 빰 빰 생각해 주면 비방 얘기만 하지마 불장애 없어 형수아 너 이번에 어떤 여센터코 못 빠졌다네 맨날 있는 일이야? 응 오늘 서울에 아파트 갔었다는 거 응 맞아 너 처음에 왜 서울시 카이크하는 거고 샨러드코 왜 지금 왜 안 살고 다녔어? 아 근데 모인이 갖고 별로래 제가 좀 사보니까 왜 이미지 택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숨겨둔 남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랬잖아 회장님 논란 생기면 이 사람이 논란인 게 아니야 드디어 올게 막 그날 했다 했대 내 팬들은 날 보면서 맨날 어떡해? 왜 누구한테는 없지? 좀 덮게? 누가 알아? 우리 대신 제일 클린해 응 응 우리 저번에 안 먹었지? 트위드 사도 안 먹었잖아 응 좀 약간 유튜브에 쓸만한 그런 긍정적인 말 없어? 그리만의 이야기? 내가 요즘 점심과를 내기는데 ㅅ나 온몸에 하ㅏ ㅅ 됐다 나 국제 나왔어 아까 얘기했잖아 그 밖에 없어 응 저 생각나고 쫓겨나는 거 아니지? 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쫓겨나? 원래 6월까지가 대학이었고 올해 이제 그냥 몇 장을 이제 안 하게 돼가지고 왜 안 해준다? 안 해준대 아니면 너가 아 나 진짜 진짜 안 돼 저기요 샘박씨 우리 모형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은 도핑팀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모형이가 만만해요 야 아니 나 이거 넣을 거야 너 샘박에트 한마디 해 여태까지 이거 여름 내는 거 아니야? 상디짤? 더럽게 신세 많이 줬습니다 더럽게 신세 많이 줬습니다 아니 모형이 왜 쫓자네 별로 하는 일이 없긴 하지만 신세 없으니까 그래서 버추홀 한대 아프다잖아 그러게 그래 버추홀 해도 잘되면 된다고 희례를 할까? 우리 모형이 버추홀로 성공하면 그때 부르지 마세요 됐어 야 나만 믿어 다른 MCN에서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저 어디가? 아니 마지막 인사는 하고 브이로그로 끝나던가 말던가 하지 응 쟤 진짜 어디가? 쟤 진짜 저 사과 집 가는 거 아니야 혼자? 심지어 개웃긴 거는 말도 없어 저렇게 끝까지 갔어 아 쨍가? 저 맞은편에? 또라는데? 뭐하는 놈이 저 님들? 해야지 난 가능성 없다 생각해 나 말 거야 난 진짜 절대 가능 심지어 개웃긴 할 거야 난 진짜 절대 내가 손잡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난 절대 가능성 없다 생각해 포기해 우리는 1년에 한 번 나한테 안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가요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 쿨 안 돌긴 했어 맞아 너무 일찍 돌면 우리 병 생겨 없어도 논란도 생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롱롤 하는 데는 안 봐서 그런 거야 서로 맞아 아 나 다른 쿨을 맨날 싸우고 만난 거 놀란 생각하는 거 봐봐 이게 최고라니까 뒤로 가나요? 네 뭐 틀린 말한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지?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세우랑 모잉이랑 얼굴 봐서 좋았는데 여전히 애들이 하나같이 좀 상태가 안 좋고 이상하고 그러네요 한 명은 2년 만에 봤고 한 명은 1년 만에 만났는데 뭔가 진짜 그냥 처음 본 애들마다 어색하고 할 말이 없지 오히려 편해도 그런가? 아무튼 영상 재밌게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들하고 다음 달인데 여행을 한 번 더 가든가 해야겠어 오랜만에 거 보니까 좋네 그래도 가족들 뿅